은행업계에 카카오뱅크가 있다면 보험업계엔 캐럿 손해보험이 있죠. 올해 우리나라의 첫 디지털 보험사인 캐럿손보가 생겼고, IT기업인 카카오도 내년 디지털손보사를 런칭하려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은 기존 대면 영업이나 전화 영업을 전혀 하지 않고, 앱이나 홈페이지로만 상품들을 내놓는 게 특징입니다. 코로나를 맞으면서 디지털 보험 시대로의 대변역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 이혜린 기자입니다. 앱으로 얼마나 운전했는지 실시간 체크하고 그만큼만 보험료를 냅니다. 반려견 산책이나 골프 등 내가 활동한 만큼만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앱이나 홈페이지로만 영업하는 우리나라 첫 디지털 보험사가 신기술을 접목해 내놓는 상품들입니다. 보험 설계사나 현장 영업 지점이 없는 만큼 고객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더 줄어듭니다. 이들은 영업 대신 디지털 기반의 상품 혁신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 초 하나손보와 SKT, 현대차가 합작해 국내 첫 디지털 보험사로 출범시킨 캐롯손해보험에 이어 언택트 보험사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출범한 하나손해보험도 디지털 보험사로 도약하겠다고 공표했고, 카카오도 내년 디지털 손보사를 출범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보험시장이 공격적인 현장 영업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푸쉬 산업이었다면, 이젠 고객이 직접 필요에 따라 접근하는 풀링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대면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업계의 언택트 역시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적상으로는 캐롯손보와 하나손보 모두 흑자전환까지 약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와 연구개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TV 이혜린입니다.